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피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2610선을 회복하며 상승폭을 늘렸습니다. 순환매가 이뤄지는 가운데 개별 이슈에 따른 종목 등락이 부각되고 있으나 외국인의 삼성전자 순매도가 지속되며 오늘도 삼성전자는 반등하지 못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최근 위기설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가 또다시 52주 최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10일 장중 기록했던 52주 최저가인 5만 8,900원을 11일 만에 다시 경신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가 하락은 대체로 외국인 투자자가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고려하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 절차 중지 2차 가처분 소송이 21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고려하연 주가가 급반등했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영풍이 고려하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 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척을 기각하며 주가는 고려하연 자사주 공개 매수 가격인 89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쳐온 것이 주가 상승 동력으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KB금융, 신한지주 다음으로 금융주시 총 3위로 올라섰습니다. 밸류업에 따른 주가 흐름에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마친 이정원입니다. 지난 주말 미증시는 넷플릭스와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과 더불어 유럽중앙은행의 12월 금리인하 확산 소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흐름 좋았는데요. 코스피 2600선을 다시금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힘을 못 받았지만 SK하이닉스 흐름 좋았고요. 우리 바이오 섹터도 좀 강했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 단타로 전략 세워봐야겠죠. 단타 고수이신 영석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실시간을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전문가님 영석쌤 모셔보겠습니다. 영석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도 증시 최고가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도 좀 흐름 좋았습니다. 시장 좀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오늘 시장 얘기를 좀 길게 해볼 건데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가 증시의 어떤 큰 두 가지 축이 있는데 두 가지 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금리와 상장사 이익, 실적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2003년에도 그렇지만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어도 금리가 굉장히 높아도 5.5 이렇게 가더라도 상장사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한다면 시장은 올랐습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금리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행했습니다만 분명히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위치한 것은 팩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뉴욕 증시가 올라간다. 아니, 전쟁이나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상장사 이익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그리고 S&P500 지수를 구성하는 대기업들 중에서 70개사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중에 한 75% 정도가 전문가의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실적을 냈다. 그러니까 너무나 실적을 잘 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매그니피센트 7,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등, 테슬라 어쨌든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실적을 발표하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만, 아마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마존, 굵직굵직한 기업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테슬라 로브택시 이후에 반응 미지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망할 정도도 아니고, 기대했던 만큼도 아니고, 뜨뜨미지근했는데, 어쨌든 테슬라의 실적이 잘 나온다면 투심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리고 아마존, 실적 잘 나와야겠죠. 그러면 애는 신고가 경신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9,000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왜죠? 거품 아닙니다. 실적이 잘 나왔을 때 증시가 올라갔으니까요. 전쟁? 이런 거는 나스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 대선이 이제 2주 정도 남았네요.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미국 대선에 관련돼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강의해 드릴 게 있는데, 일단 우리가 테마 논리에서 우리나라 상장주들 중에 움직이는 종목들, 메커니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리와나는 기존의 미국 민주당 것이었어요. 근데 트럼프도 여기 약간 클릭을 하면서 공동의 테마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잊혀진 테마가 됐어요. 우리 바이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5성 첨단 소재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테마는 재건. 재건, 이거는 트럼프 관련 주죠. 내가 되면 종전시키겠다. 트럼프. 그리고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뭐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을 보고 있던데,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 직접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연설에서도 수없이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누가요? 트럼프가요. 이거 트럼프 관련 주니까 좀 지켜보시고요. 헤리스 관련 주 같은 경우에는 임신 중절이라든지 현대약품 이런 것들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진검가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트럼프가 지금 폴리마켓에 의하면 당선 확률이 60%까지 올라갔어요. 그거 꽤나 정확한 곳인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에 안 좋은 거 아니냐. 2차전지에 안 좋은 거 아니냐. 이거를 공식처럼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친환경 정책이거든요. 친환경 정책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민주당에서 밀어주는 정책입니다. 반면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원전, 방산 이쪽을 밀어주고요. 이거를 공식처럼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친환경 정책의 국한에서 볼 게 아니라, 어떻게 보시는 게 좋냐. 패권 경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요? 산업 패권 경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요?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자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때부터 해가지고, 바이든도 이거 하나만큼은 계승해서 지금 중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이오, 법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SNS, 틱톡, 또 뭐가 있습니까? 방산 쪽, 반도체, 모든 곳에서 중국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가장 밀어주는 산업이 무엇입니까? 이 산업만큼은 우리가 1등할 거야. 계속 육성 중인 게 뭡니까? 전기차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친환경에서 국한돼서 볼 게 아니라, 패권 경쟁에서 봤을 때는 결국 미국이 중국 전기차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3사, 수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되더라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일시적으로 투심이 악화돼서 꺾일 수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호재거리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를 이제 살펴볼게요. 우리나라는, 이것도 제가 반도체 가지고 1시간, 2시간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짧게 한 5분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제가 반도체 흐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모건스텔리 이례적인 2단계 하향 조정 매도 리포트로 인해서, SK닉스, 삼성전자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적 풍향계라고 하는 마이크론, 매몰이 3사 중에 실적을 가장 빨리 발표하기 때문에 실적 풍향계라고 제가 말했죠.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왔어요. HBM,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완판이래요. HBM 공급 과잉이라고 했는데, 모건스텔리가 헛발질했나? 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삼성전자 실적 쇼크, 경영진이 이례적으로 또 사과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빠졌는데, 여기서 ASML, 노광장비 네덜란드 아실 겁니다. 독점기업, 슈퍼얼이라고 하죠. 또 실적 쇼크가 나와서 빠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TSMC가 호실적이 나와서, 어닝서프라이즈가 나와서 반도체 업황이 회복됐죠. 그러니까 이게 선택적이다 이거예요. 이거 업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기업 개별적인 문제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랑 ASM의 실적이 안 좋잖아요. ASM의 실적 안 좋은 거는 중국향 그 실적 부진도 있고, 삼성이랑 인텔이 설비 투자를 좀 늦추는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TSMC가 실적이 잘 나왔던 걸 보면. 그런데 TSMC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만의 파운드로 1등 기업이고 독점이니까. 여기서 다 주요 고객사들이 여기한테 물량을 맡기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엔비디아, 인텔, 애플 다 여기에 맡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이걸 업황 전체적으로 볼 게 아니라 기업 개별 실적 이슈로 이제 봐야 된다, 반도체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뭐 TSMC 가니까 삼성전자, SK이닉스, 인텔, AMD 다 가고 이제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개별적인 이슈로 간다고요. 자 그러면 24일에 SK이닉스 이슈가 있잖아요. 지금 반도체 업황 이런 거 지금 여러분도 신경 쓸 게 아니라요. 24일 SK이닉스 실적 이것만 보시면 돼요. 예상치보다 잘 나오고, H100 물량 완판, 내년까지 완판 증시 살아나고, 바이오 올라가고, 반도체 121선 뚫고, SK이닉스 20만 원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 보시면, SK이닉스. SK이닉스 19만 900원이죠. 이 안에서 지금 일단 횡보할 거예요. 실적 발표 전까지. 그런데 수급을 보시라고요, 수급. 수급이 외국인들이 지금 꾸준히 담고 있죠. 한 달 기준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면서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과 개인 다 팔고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간만 담고 있죠. 기간마저도 최근에는 2거래일 동안 팔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실적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예전과 같이 반도체가 뭐, 엔비디아 가면 다 같이 올라가고, AR 반도체 올라가고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개별적인 실적 이슈로 움직이는 시대가 왔다. ASMR, 그 다음에 ASMR, 그 다음에 삼성전자, 실적 안 좋으니까 쭉 빠지죠. 반대로 TSMC, 마이크로 실적 좋으니까 올라가죠. 마찬가지로 24일 SK이닉스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증시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석 같이 짚어봤습니다. 금리가 높아도 상장사 이익이 증가한다면 증시는 좋아지는데요. 따라서 넷플릭스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미국의 증시 흐름 좋았습니다. 미국 대선이 현재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또 마리아나나 재건 테마 여러분들께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의 당선 확률 60% 이상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증시에도 좋은 흐름 보여줄 것 같습니다. 현재의 장세 자체가 개별적인 실적 이슈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24일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잘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 단타로 전략 세워볼 수 있는 방법,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받을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1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1교시 1타 종목 시간입니다.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1타 종목들의 리뷰부터 해볼 텐데요. 금요일에 1타 종목이었던 우리 핑거와 랩 지노믹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핑거는 오늘장에서 2% 넘는 상승률 보여주었고요. 랩 지노믹스도 5일선 타고 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공략 타점과 우리 또 언제 수익 청산할 수 있을지 전략 자세하게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영석쌤 우리 핑거부터 오늘장 흐름 좋았습니다.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핑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핑거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요.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 구간 있잖아요. 윗고리가 박스궂에서 길게 이렇게 두 개나 연속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력들이 매물대를 글씨가 좀 안 보이시나요? 세력들의 매물대를 확보하기 위해 확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생기는 윗고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거래대금이 많이 실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물량을 많이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량 가지고 와서 지금 거래대금 꾸준히 200억씩 들어오면서 양봉양봉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떤 패턴으로 나오냐. 이렇게 U자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핑거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좀 급등을 하는 데 따라 쉬고 있지만 9월 25일 13,810원 쉬다가 이거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요. 그래서 이거 보유하신 분들은 14,000원 이상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21선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한 만 원 정도로 제가 길게 볼게요. 만 원 이탈한다면 얘는 추세 이탈하면서 빠질 애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재료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STO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재료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기업 내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전환 사체를 찍어낸다든지 행사한다든지 이런 이슈는 제가 지금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에 유의하시면서 그런 악재가 안 뜬다면 보유하시면서 얼마라고요? 14,000원 이상 보시고 만약에 그런 악재로 인해서 여기가 빠진다면 만 원 빠진다면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랩지노믹스 볼게요. 자 얘도 제가 10월 18일 금요일에 말씀드린 종목인데요. 상승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락이 바로 이렇게 나와요. 예전에 HLB 차트가 딱 이렇는데 바이오들이 보통 이렇죠. 우리가 이때 왜 올랐는지 분석해 보자면 코로나 재유행 코로나가 잠잠하나가 이제 재유행하고 확진자 늘어나고 약국 편의점 짐단키트 품귀현상 빚으니까 딱 1파만 나왔던 거예요. 1차 파동만 근데 이제 잡히죠. 이제는 우리가 데이터가 있으니까 치료제도 지금 존재하고 백신도 있고 다 이제 자연치유가 가능하고 국민들도 이제 코로나 하면 벌벌 떨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쭉 빠졌는데 이후에 매집봉이 얘가 좀 나오고 있어요. 매집봉이 나온다는 것은 어쨌든 이 재료들을 가지고 얘가 한번 올리겠다. 물론 이거는 코로나 같은 재료는 아니고요. 뉴스 제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랩지노믹스 가겠습니다. 여기서 특징 전 암종 대상 NGS 검사 출시의 더블 H 엔폭스 팬데믹 경고 엔폭스로 지금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엔폭스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염력이 그러니까 전염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과연 코로나만큼의 전염성이 있는가 국가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달리 생각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이거를 전고점 돌파하는 것까지 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국가적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겨야 그런 사태가 생겨야 5,420원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지금 괜찮은 자리에 접근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4,5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단타 리뷰 종목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핑거 봤는데요. 핑거는 U자 패턴 그리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4,000원 이상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만 원을 이탈한다면 추세 이탈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만 원 손절라인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랩지노믹스는 전고점 돌파까지는 좀 무리인 종목입니다. 보유하신 분들 현재 추세 상승은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잡고 4,500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내일장 1타 종목들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한올 바이오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만 12%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우리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한올 바이오파마 전략 세워주시죠. 네, 한올 바이오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니까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이고요. 이거는 엄청 길게 왔어요. 엄청 길게. 제가 이거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려볼게요. 고점을 찍어놨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12월, 작년 12월입니다. 작년 12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얘가 쭉 하락하고 계속 횡보하다가 거의 한 근일 1년 만에 돌파를 한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매물이 쌓여 있을 건데 여기 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소화하고 올렸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다시 빠질 가능성보다는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맞겠죠. 확률입니다. 물론 내일 매수했다가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확률도 분명히 있죠. 어떻게 100%라는 게 있겠습니까, 조식에. 다만 이 차트를 봤을 때 이거 1년 동안 쌓아 놓은 매물대를 다 소화하고 올린 종목이니까 더 올라가지 않을까에 베팅하면서 제가 이 종목을 첫 번째로 가지고 온 거죠. 시총이 2조 5천억짜리니까 제가 수급 한 번 보면서 수급도 좀 분석해 드릴게요. 보시면 외국인과 기간 투자자가 지금 한 달 기준으로 계속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이 오늘 좀 팔긴 했습니다만 오늘 못 팔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외국인이 파는 거면 그게 수급상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루 파는 것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고요. 기간은 3거래일 정도 담고 있고 어쨌든 추세 제가 말씀드렸죠. 한 달 기준으로 97억 외국인 기간 160억, 도합 250억 넘게 담고 있는 종목이고 수급 괜찮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매수하셔가지고 엄청 초단기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단기간 말고 초단기간 말고 중장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승 N파가 나왔죠. 여기 내일 한 번 상승 나오고 나서 얘가 빠질 수 있어요. 그럼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니까 빠지는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내일 시가의 소액 조금 5% 정도 들어가시고요. 추세의 지지 라인으로 예상되는 4만 7,500원, 여기도 5%, 총 10%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올 바이오파마 같이 전략 세웠습니다. 이 종목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장 시가의 5%, 그리고 추세 지지 라인이 4만 7,500원에 5%, 총 비중 10%로 담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오리온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윗꼬리에 달린 양봉이 나와주었는데요. 정고점 부근에 있습니다. 우리 오리온 홀딩스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내일장 전략 세워주시죠. 네, 오리온 홀딩스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좀 고가권에서 이런 캔딜 나오는 걸 안 좋아하는데요. 만약에 여기 거래대금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보이시겠네요. 이렇게 거래대금이 이렇게 빵 터졌으면 이게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거래대금이 오늘 27억밖에 안 나왔단 말이죠. 세력된 물량이 절대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 물량이라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개인 투자자가 팔았잖아요. 여기 개인 투자자가 팔았죠. 마이너스. 외국인 다 맞고. 외국인 기간이 만약에 물량을 한 50억 이렇게 던졌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고 애초에 제가 그러면 이거 시청자분들을 위해 종목을 안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앞에 쌓인 물량들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이거 좀 받아낼 날은 있어야겠죠. 어떻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겠습니까. 보세요. 주가가 쭉 올라갈 때 어쨌든 이 사람들의 물량을 좀 받아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이다 이거죠. 받아 냈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된다. 조정받고 상승한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리온홀딩스도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내일 시가에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리온홀딩스 전략 세웠습니다. 물량을 현재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일장 시가에 공략하기 좋은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으로 클래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정고점 갱신하고 있는데요. 우리 클래시스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저략 세워주시죠. 네 클래시스를 제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좀 단기간 승부 볼 종목은 많이 없네요. 오리온홀딩스도 그렇고 한올바이오 파마도 그렇고 클래시스도 그렇고 내가 단기간 좀 승부 보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 방송 종목 좀 패스하시는 게 좋겠네요. 클래시스는 단기간 볼 종목이 아니라 기업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끌고 갈 종목이라 판단해서 제가 들고 왔고요. 실적 보세요. 실적도 계속 영업이익 증가세 있습니다. 보시면 실적. 이게 퍼센테이지거든요. 대비해서 전년동기 대비해서 30%, 34%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영업이익 잘 내고 있는 기업이고 또 미용의료기기 대장입니다. 수요가 엄청나요. 미용의료기기. 그래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세력들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120억. 기관이랑 개인 투자자는 팔고 있는데 외국인이 계속 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전문가님 완전 꼭대기인데 이런 종목을 가지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5만 7.900원일 때도 꼭대기였어요. 그리고 보시면 5만 6.900원일 때도 꼭대기였고요. 시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도 3만 원대일 때도 꼭대기였어요.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지금도 꼭대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내일 시가에 들어가 보시길 바랄게요. 클래식스 굉장히 높은 구간에 있긴 하지만 아직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 주셨고요. 따라서 내일장 시가에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타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이런 종목들 언제 어떻게 포착하고 매매하면 좋을지 또 정확하고 예리한 기법 강의 2교시로 이어집니다. 또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 같이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교시로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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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대금으로 바꿔 보시길 바랄게요. 거래량은 착시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다고 제가 강조해 왔습니다. 반면 거래대금은 그런 착시효과로부터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 말고요. 거래대금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래대금이 분명히 강하게 터진 구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서 매매하는 건 아니고 주가가 올랐다가 빠지면서 횡보하는 구간. 여기서 매매한다. 이 내용이 거래대금 터진 적이 있어야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두 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12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종목 선정을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동평균선. 선들이 이렇게 얽혀있죠. 그런데 이 파란 선 이게 120선이라고 해볼게요.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행보하다가 여기 이탈해요. 이동목은 고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것도 제가 조금 이따가 엄청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나중에 강력하게 무언가 터질 수 있는 재료가 있는 종목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가 안 빠지죠. 얘가 박스권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당장 올라갈 이유도 없는데 또 그렇다고 지금 당장 내려갈 이유가 없는 종목. 지금 당장 내려갈 이유가 없다는 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나올 수 있는 훌륭한 재료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이거 오늘 저랑 저는 뭐 종목들 보면 이거는 어떤 관련 주고 어떤 관련 주고 다 압니다만 제가 모른다, 제가 줄인이다 라고 가정해보고 종목 뽑아내는 것까지 또 어떻게 매매하는 것까지 다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이론은 좀 지겨우니까요. 실전 차트 보면서 종목 뽑아볼게요. 지금 HTS 컴퓨터 하실 수 있는 분들 스마트폰으로 MTS 보실 수 있는 분들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일로 가고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화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이 화면 제가 한번 켜보시길 바랍니다. 증권사마다 기능이 다 다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상승 흐름 나왔던 종목 쫙쫙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인터페이스 이거 여러분들이 창 하나만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고를 수가 없겠죠. 많이 오른 종목들은 박스권을 돌파한 종목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뽑을 수 없고요. 쭉쭉 내려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35등부터 볼게요. 여기서부터 BHI 그다음에 빅텐츠 펜트론 이런 걸 볼게요. 펜트론 괜찮죠? 거래대금이 터진 구간이 분명히 있죠. 이거를 우리가 체크해 놓는다고요. 펜트론 펜트론 아닙니다. 펜트론입니다. 168 360이에요. 종목번호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뉴스로 가요. 뉴스로 가고 펜트론 쳐요. 그대로 여러분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특징치입니다. 특징치입니다. 특징치는데 HBM 관련 이슈인 것 같아요. HBM 그리고 지금 당장 뭔가 HTS상으로 알 수 있는 재료는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가시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에 펜트론을 검색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뉴스로 가요. 보니까 어떤 이슈가 막 나옵니까? 주가 급등했다. 사상 최대 반도체 장비 투자 소식의 장비주 급등. 글로벌 제약사 이건 너무 많이고요. 여기서도 특별한 이슈가 안 보여요. 그러면 패스하자 이거죠. 그러면 패스하자 이거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종목이 아니라면 굳이 리스크를 가지고 우리 소중한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확실한 것만. 아니 이거 HTS상으로 안 나오니까 대중적인 이슈는 아닌가 보네요. 그 다음에 바이오 바이오톡스테 이거 바다쿠가 패스 그 다음에 BHI 이거 한번 볼까요? BHI가 지금 상승을 한번 해놨죠. 상승을 해놨고 뉴스로 가서 BHI 특징 특징 원전이에요. 얘는 아마존 소형 원전 투자의 원전주 급등 자 설명을 재해볼게요. 여러분들 AI 있잖아요. AI AI 앞으로 AI 로봇이 이끄는 세상 속에 살아 간다 안 간다 OX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스페이스 X 민간 그 쏘아 올려가지고 로켓 젓가락처럼 제자리에 탁 들어오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니 세상 정말 진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시대에 살게 될 거예요. 근데 얘가 세트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있다고 했죠. 요거를 가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력이 있어야 됩니다. 소모량이 엄청나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그 이상 그리고 그 이상에서 한 15배 정도 곱하시면 됩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근데 이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친환경만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제 모든 걸 걸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친환경으로 이 AI 수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원전이다 이거.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뉴스퀘일 파워 오클로 샘 울트몬도 투자한 기업이잖아요. 그게 한 주간 얼마가 오르는지 아세요? 지금 아마 오클로 검색해보세요. 뉴스퀘일 파워랑 제가 한 번 볼까요? 99% 급등했어요. 엄청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거 제가 심층적으로 한 번 분석해볼게요. 보시면 15% 이미 급등해놨고 그 다음에 뉴스퀘일 파워 또 차트 한 번 보세요. 차트 차트 한 번 보실래요. 지금 엄청 많이 급등하고 있죠. 엄청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엄청 많이 엄청 많이 강조한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라는 건 앞으로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세트로 이것도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횡보할 때 내가 매수해봐도 되겠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좋은 종목들은 보통 시간을 한 번 봐야 되는데 횡보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얘가 거래대금 실린치 갭 상승하고 이렇게 한 번 만들어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는 단기 고점이 11,000원 이하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기 저점이 5일선 라인인 9,500원 라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일단 지금 뉴스가 나와가지고 올랐는데 앞으로 터질 재료도 있죠. 얘는 매수가 가능한데 어디서 매수한다고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기에 매수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박스권의 상단 라인에 있죠. 그런데 전문가님 만약에 내가 지금 9,500원에서 걸어놨는데 여기 매수 타점이 안 오고 주가가 갑자기 11,000원 12,000원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내일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내일 방송에서 제가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죄송합니다.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매매할 수 있는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내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 박스의 지지 라인 기다리다가 만약에 타점이 잡힌다. 그러면 얼마에 우리가 걸어놓습니까? 1,500원에서 1,000원 저항 라인의 매도를 걸어놓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게 오늘 기법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만 보면 이해가 안 가시니까 더 볼게요. 리파인 리파인 이런 것도 괜찮아 보일 것 같은데 뉴스로 가죠. 뉴스로 가고 리파인 검색합니다. 특징 검색합니다. 특징 특징 보시면 이거는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재료 자체가 그렇게 끌리는 재료는 아니네요. 그다음에 강원에너지 컨택 컨택도 한번 볼까요? 컨택 최근에 올랐던 흔적이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거래대금이 터진 구간이 나와야 이 기법을 쓸 수 있다. 보이시죠? 컨택이라는 기업이 여기 거래대금 거래대금이 들어오는 적이 분명히 보이네요. 이거 그러니까 이걸 쓸 수 있는데 보시면은 뉴스를 봐야죠. 자 컨택 특징 검색합니다. 특징 검색하면 우주 스타트업 컨택 자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앞으로 나올 재료가 있을까요? 지금 정부가 당연히 밀어주는 게 우주항공 우주항공청을 개청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페이스X에서도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고 하니까 이거는 앞으로 터질 재료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어디서 살 것인지가 중요해요. 앞으로 나올 재료 분명히 있고요. 거래대금 터졌어요. 그럼 어떻게 잡죠? 박스만 그려놓으시면 되죠. 저점이 지금 여기잖아요. 지지 라인이 고점이 어디죠? 여기죠. 여기 이렇게 그럼 이으면 되겠네요. 박스를 제가 이쁘게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요. 얼추 좀 맞나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하길 반복해야 됩니까? 여기서 매수하고 색깔을 바꿔서 여기서 매수하고 그다음에 색깔을 바꿔서 여기 매도해야겠죠. 매도가는 얼마입니까? 매도가 11,000원 매수가는 얼마가 됩니까? 9,000 9,000원이네요. 우리가 이 안에서 폭을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10,090원인데 얘가 빠지길 기다렸다가 9,000원 언저리에서 담으시고 다시 올라간다면 11,000원 매도 수익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단기간 내 단기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끔 가다가 손절을 언제 해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지지 라인 담았고 장중에 이탈한다. 그러면 한 마이너스 3.5에서 5.5% 이렇게 잡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절 라인은 손절 라인 꼭 지키셔야 돼요. 아니면 박스권의 지지 라인 이탈할 때 손절 안 하면 하락 추세에 가속화됩니다. 꼭 해주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혹시나 추가적인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단기 투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단타 성공을 위한 박스권 매매기법 1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박스권 지지 라인에 매수해서 박스권 저항 라인에 매도하는 전략이었고요. 거래대금이 강하게 터졌다가 눌리는 구간에 매수하자라는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봤습니다. 더 많은 정보들은 오전 8시 30분 장 시작 전에 같이 온라인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교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3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3교시 1타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 텐데요.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 네오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58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22% 들어가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14,80원입니다. 현재 차트상으로 봤을 때 하락 중에 있는데 전략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자 영석쌤 우리 네오샘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오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지금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11,200원이 언제죠? 9월 26일 상한가 쳤을 때 종가 라인이죠. 그리고 이 라인이 또 중요한 지지 라인이자 121선 라인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라인이 막 얽혀있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상한가 이후에 종가 라인을 훼손하지 않고 쭉쭉쭉 하다가 올라왔잖아요. 근데 얘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가지고 상승하지 못하고 이 라인 종가 라인을 9월 26일 종가 라인 말씀드리는 거예요. 11,200원 이 라인을 지금 이탈하는 장대 은봉이 나왔다 보니까 이거는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지금 정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얘가 전저점 9월 9일 만들어놨던 7,420원 전저점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손실이 좀 큽니다만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오세임 전략 세워봤습니다. 손실이 크긴 하지만 지금 정리하고 다른 주도 섹터로 교체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대봉 LS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22,600원 비중은 10%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 19,850원으로 지지 상승 반복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봉 LS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대봉 LS 한번 보겠습니다.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물량을 지속적으로 던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나오게 거의 다 나왔고 병 의원에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라는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이슈마저 이미 소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앞으로 어떤 추가적으로 강화된 이슈가 나오지 않는 다면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보다 더 강한 이슈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품귀원상 믿고 수요업 안고 이거는 우리가 다 이제 나온 이슈잖아요. 그래서 대봉 LS는 18,000원 라인 61선 라인 이탈하면 엄청 많이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61선 라인인 18,000원 손절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봉 LS 전략 세웠습니다. 이 종목 세력들이 물량을 대부분 던지는 종목입니다. 현재 61선인 18,000원 손절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메디톡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만원의 매수 20%의 비중 들어가 있습니다. 종가로 17만 4,200원인데요. 약 1년 동안 좀 홀딩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메디톡스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예 메디톡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추세 잘 가다가 지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빠질 때 21선 라인이 19만원을 좀 지지해주고 재차 반등하면서 전고점 라인이 21만 8,000원을 돌파함과 동시에 한 23만원 라인까지 가는 흐름이 제일 이상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 흐름과는 다르게 21선 라인 이탈하니까 61선 추세 이탈하고 지금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은 외국인이 담고 있는데 기간이 4월 1일 동안 팔고 있다. 특징적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121선 라인 이탈하면 정리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16만원 라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라인 충분히 방어하고 다시 올라 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하는데 만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라온다면 우리 시청자님 문자 상담 주신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정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얘가 121선 라인 즉 16만원 라인 이탈하게 된다면 쭉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6만원 라인 이탈한다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디톡스 전략 세웠습니다. 121선 라인 이탈 시에 좀 추가 하락 가속화될 수 있으니까요. 16만원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삼천당 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만원대 매수하셨고요. 10% 비중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 13만 3천 8백원입니다. 그래도 매수가 부근에 좀 있는데요. 우리 삼천당 제약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삼천당 제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천당 제약은 좋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너무 좋고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손절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길게 보실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단기 투자 관점에서 삼천당 제약 들어가신 건 아니잖아요. 또 14만원이시면 매수가가 그렇게 높으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장님 매수당가가 지금 14만원 정도 되시기 때문에 박스권의 지지 라인인 13만원 부근에서 끌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요. 그런데 외국인이 확 담았다고 확 팔고 이런 건 추세적으로 좋은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뭐 좀 담고 있고 어쨌든 그래서 박스권의 13만원 라인까지 오시면 10% 정도 추가 매수 하시고 목표가는 한 25만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 전략 세웠습니다. 이 종목 길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 종목은 13만원 부근에 추가 매수 10%가량 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 25만원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LS 에코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7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5%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로 28,850원 역시나 매수가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LS 에코에너지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LS 에코에너지도 끌고 가셔도 좋을 만한 종목입니다. 제가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을 잡아 드리는데 이거는 테마주도 아니고요. 차트도 잘 잡혀 있어요. 이때 보시면 상승 빨간색 말고 색깔이 다른 걸로 좀 해볼게요. 상승 엠파가 나왔잖아요. 이거 나오고 나서는 하락하는데 세력들 물량 이탈한 흔적은 안 보이고 오히려 담고 있는 흔적은 보이네요. 매집 이것도 두 개 캔들도 매집 그리고 이거는 매집 이것도 매집 매집 이거는 매집 아니고 그냥 개인 투자자가 올린 거 거래대금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매수 비중이 5%시면 또 매수가 부근이잖아요. 지금 박스 거 매매로 한번 해보세요. 자 박스를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지금 박스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 박스의 지지가 어디냐 22,500원에서 23,000원 라인이 박스의 지지라고 불리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10% 정도 더 담아보시고요. 내가 단기로 이 종목을 접근할 생각으로 수익을 보려고 들어오신 분이라면 3만원 목표가 잡으시고요. 나는 이 종목 길게 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전고점인 4만 5천원 잡고 대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LS 에코에너지 전략 세웠습니다. 이 종목 2만 2,500원에서 2만 3,000원 10% 추가 매수하셔도 좋고요. 우리 단기적 목표가 3만원 장기적으로는 4만 5천원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 텐데요. GC셀입니다. 4만 6,300원의 매수 비중은 6%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 3만 7,200원입니다. GC셀 최고가 부근에 좀 매수한 것 같아 보이는데요.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예 GC셀 4만 6,300원 6% 뜻인데요. 이거는 자 수급 한번 볼까요? 수급은 뭐 딱히 특징적인 부분은 없고요. 차트 봤을 때 차트가 너무 괜찮은데요. 바닥구가 돼서 올라오고 있고 제가 추세를 볼 때 저점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지 이렇게 그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고점도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완만하게 가는 게 좀 단점이긴 한데 이렇게 하면서 쭉쭉 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중이 6%시면 이거를 조금 더 담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드려요. 지금 매수가가 4만 6,300원이시면 어디서 담으신 거죠? 여기서 좀 물리신 것 같네요. 제가 문제 상담이다 보니까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는데 2024년 1월 혹은 2023년 12월 또 거래대금 터지면서 빡 올라갈 때 담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어쨌든 지나간 거니까 빠지면 한 3만 5천원 라인까지 빠지면 추세 중단 라인 정도 됩니다. 여기서 5% 그리고 추세 지지 라인 3만 3천원 추세 지지 라인이면 올라오겠죠. 저점이 올라올 거니까 3만 5천원 3만 3천원 5%씩 추가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평단 낮춰지니까 목표가는 한 4만 5천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C 셀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 종목 3만 5천원 부근에서 5% 3만 3천원 부근에 5% 총 추가 매수 10% 추천드리고 있고요. 목표가는 4만 5천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30분에 단타 무료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략들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의 핵심 정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단타 리뷰 종목으로 핑거 랩 지노믹스 살펴봤습니다. 핑거는 1만 4천원 목표가 잡아봤고요. 랩 지노믹스는 단기 목표가로 4만 5천원 짚었습니다. 두 번째 1타 기법으로 박스권 매매 기법 1탄 배웠습니다. 마지막 내일장 1타 종목으로 한올 바이오파마 오리온 홀딩스 클래시스 10월 22일 화요일 승부볼 3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신 영석쌤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쌤 감사합니다. 단타 1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